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플레이브 안녕하세요 플레이브 은호 하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민이랑 이렇게 둘이 방송을 켜게 됐는데 네? 근데 여기 제 방인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자꾸 시작 전부터 내 방인데 어떻게 들어왔지? 그래서 제가 가운데 벽으로 앉았습니다 제 방 비밀번호 아세요? 네? 제 방 비밀번호 아세요? 알죠 알죠 0715 그만 내 생일 네 네 이거 피탈이긴 한데 그냥 개처럼 땅 땅 땅 땅 오 왼 바에 오른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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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붐 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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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is 똑바로 해요 형 지금 집중해요 이거 오케이 집중 다시 시작 둥 블루체크 블루체크 아 짜증나 아 보기싫어 아니야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 맞아요 비슷했어요 뭐가 비슷해 내가 더 비슷한데 해봐요 같이 이제 소통할까요 한 번만 해봐 5 6 7 8 블루체크크크크크크 오케이 내가 더 잘하는 걸로 밤비 가운데 앉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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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환영합니다 우리 동생들 잠시만요 여기가 그런게 아니고 죄송해요 거리를 이렇게 둬야 돼? 저희 친해요 저희 친해요 안 바쁜가 보네 안 바빠요? 요새 한가하다 오늘 안 바빠 생각보다 안 바빠 시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 시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 좋아해요? 원래 섹시하니까요 섹시한 모습 보여주기 본인이 섹시해 내가 아니고 조용히 하시고 카페 메뉴 추천 자 한 명씩 말해보자 커피 좋아해? 네 잡지는 마세요 너무 잡지는 마세요 여기 잡을 수는 없잖아 그만 그만 커피 좋아해요 커피 좋아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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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아 나 가운드에 앉아낼 것 같은데 말려서 고마워 근데 저는 아인슈페너를 좋아합니다 네? 아인슈페너요? 그 뭐예요? 아 아인슈페너 그 크림 거품 올라와 있는 거 그렇죠 그쵸? 네 아인슈페너 우유 많이 드세요 아인슈페너 몰라요? 뭐지? 무럭무럭 해야죠 아인슈타인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그럴게 오케이 오케이 아인슈페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먹으니까 키가 안 컸지 근데 유자차도 맛있는데 무슨 제가 잘 모르는 노래여서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한 겁니다 오케이 노래 못 불렀어? 아 형 때문이잖아요 왜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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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 챙겨야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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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챙겼어요 잘 챙겼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? 그래 여기요? 네 아 이게 알 거 없잖아요 아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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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요즘 제가 좀 아이로 좀 바뀐 거 같아요 살짝 어디 봐서 아 좀 부탁할게요 좀 어린 아이로 아니면 아 아이로 그니까 점점 더 정신연령 아이로 아 그런 거 같네요 아 그런 거 같네요 차일드로 변해가는 거예요? 차일드예요? 차일드로 변해가는 거예요? 자기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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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통 오케이 오케이 어 안정적이네요 하지마 하지마라 했잖아 아 하지말라 했잖아 가볍잖아 뭐야 나 안 바빠? 아 그런 리액션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알았어 알았어 너도 아까 쌤쌤이로 해 아까도 화만했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해 바로 죽을 줄 몰랐네 아 그런 리액션 어차피 죽을 거 같아 그러니까 집중이 풀렸잖아 그게 그 이름이 생겼어요 그 창법 형만의 창법이 안 매일 이 부분 그게 유치원 어린이가 키즈 엄마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안 매일 이렇게 해서 키즈 창법이라고 키즈 창법 자꾸 얘기를 하고 네 그러지 마세요 좋아 근데 형 목소리 좋아요 그 노래랑 픽셀월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노래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춤을 좀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아 춤을 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노래는 이 정도면 된 거 같아요 춤을 더 연습을 해야 네 자 가보자 조심히 조심히 불 좀 그만 켜 집에 가고 싶어? 잠깐만 빨리 와 빨리 와 들어주고 계시 좋다 갑자기 아직도 나를 그 그렇게 몰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